방구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무 재밌는데? 이 형이 지금! 지금 나 혼자 신났잖아 지금 사실 12시가 넘어가고 있고 지금 형과 저가 10시간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10시간째 촬영하고 있는데 텐션이 너무 올라갔어 갑자기 내가 지금 신났어 그냥 녹음실 와서 구경하는 프로듀서 그 입장 있잖아요 마음 편하게 잘 치는 기타리스트들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자기 곡에 좋은 연주가 올라오고 있을 때 작곡가로서의 고향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고생은 은총 씨 혼자 다 하고 저는 혼자 즐기고 있습니다. 3시간째입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사실 지금 12시에 렉탐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역대급 텐션이죠? 그렇죠! 역대급 지금 발랄한 텐션입니다. 아니 뭐 그것도 그거고 저도 사실은 좀 어느정도로 좀 힘이 들 수 있는데 저도 좀 재밌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녹음을 진짜 원래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하니까 저도 약간 좀 긴장을 하면서 좀 어느정도 텐션을 갖고 쳐야 되죠. 각성된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야 정상인데 저도 이상하게 오늘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만 재미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재미있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발라드 세션 기타 특집 세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터틀 두 번째 시간에 아이바네즈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비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기타 쉑터입니다. 뭐 일단은 저랑 가장 친한 기타고 엔도서가 쉑터 기타를 가지고 지금 녹음을 하는 거예요. 맨날 듣던 그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맨날 듣던 그 소리. 자 오늘의 쉑터는 바로 파사데나 픽업이 장착된 커스텀샵의 험싱싱 모델입니다. 가격은 307만원 아이바네즈보다 높아요. 이때는 커스텀 저기 스커드 점수 하기 전이었는데 세 명 다 10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올 텐 나왔죠. 네 올 텐 왜냐하면은 가성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기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메탈릭 레인보우 은총 씨는 뮬 거래장터에서 이누영 기타를 찾아보세요. 내가 이거 사고 그거 팔 거다 이런 얘기였죠. 저는 파사데나 홀릭 이렇게 해서 10점 만점 세 명 다 나왔고요. 아주 멋진 색상의 기타 그때 월간 탑기어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내려서 한번 볼게요. 틸그린 메탈릭 색상도 예뻐요. 자 이렇게 기타 핸드바운드 파사데나 피거 보고 계십니다. 자 이것도 진짜 레코딩 기어로서 너무 좋은 퀄리티를 보여줄 거라고 저희가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실제로 그런 퀄리티를 보여줄지 오늘 바로 한번 시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녹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저희가 뭐 이번 시간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기타 레코딩용 백킹트랙은 그대만 살아서라는 노래고요. 네. 이거는 2015년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객주 장사이신에 수록된 루나 FX의 루나님이 부른 그대만 살아서라는 노래입니다. 이거 원곡 버전은 아니고 제가 가이드로 막 대충 불러놓은 그 버전을 오늘 저희가 백킹트랙용으로 갖고 온 건데요. 은총씨가 5개의 연주를 해주실 건데 5단으로 1단으로는 백킹 양쪽으로 깔아주실 거고요. 그리고 2단으로는 볼륨 FX 연주를 해주실 겁니다. 3단으로는 라인 약간 크런치한 라인으로 솔로로 디벨롭되는 이런 빌드업의 사운드를 보여주실 거고요. 4단은 메인 아르페죠. 하기 아주 좋은 단수죠. 그리고 5단으로는 굳이 필요는 없지만 싱글로트 딜레이를 굳이 넣어서 저희가 5단을 다 사용하는 그런 세팅으로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은총씨 이번엔 세 번째 시간이니까 또 이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빠른 연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녹음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내 가슴 속에 그대만 살아서 난 사랑받고 될 수가 없죠 내 놀라운 시간 오늘뿐이라도 내 모든 걸 대충 굽는 사람 졸린 심장이 그대만 알아서 오직 그대만 믿는 빛으로 맞추는 거에 잊을 시간 없죠 내겐 못 닿았던 사랑 그대만 알아서 네 바로 더블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 대해 그대만 살았어 나 사랑만 모르게 할 수가 없죠 내 놀라운 시간 오늘뿐이라도 내 모든 걸 대충 굽는 사람 졸린 심장이 그대만 알아서 오직 그대만 믿는 빛으로 나 죽을 거에 잊을 수가 없죠 내겐 못 닿았던 사랑 그대만 믿는 빛으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원샷 원킬 녹음 한번 해볼게요 네 내 가슴 속에 대해 그대만 살았어 나 사랑만 모르게 할 수가 없죠 내겐 못 닿았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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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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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지 보자 자자자 자자자 음 뮤트 기타 가겠습니다 네 네 네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복붙 진공을 하고요 이별이 뭐 하시나요? 네, 스웰 볼륨 기타 볼륨을 합니다 볼륨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네 도까지 가야 되는데 레이에서 멈췄죠? 볼륨도 난 그대 진짜 헤매줘 내 가슴 속에 그대만 살아서 아주 갈매기 팔파라네요 아이 좋아요 팔파란 갈매기 엔딩 갈매기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엔갈 저런 타이밍도 좋죠 그리고 라인 기타 라인 기타는 3단입니다 라인 기타 가볼게요 네 내 가슴 속에 그대만 살아서 나 사랑할 것에 그대만 살아서 나 안고 저 내 가슴 속에 그대만 살아서 날 보니라 내 몸에 널 내준 그대만 살아서 날 보니라 나 사랑할 것에 그대만 살아서 그대만 살아서 그대만 알아 나 추게 나 추게 여긴 요거는 다시 칠게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미세 그대만 우리 그대만 나 추게 예 다 추게 나 추게 그대만 살아서 좋습니다. 다 됐네요? 네.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말 빼고 들어볼게요. 기타만 코러스부터 듣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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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절반만 들어볼게요 얘는 그냥 가요기탄데 너무 충격적이네 저 사실 들으면서 아니 이게 300만원 내에서 이럴 수 있나? 약간 진짜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약간 좀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쉑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어쨌든 쉑터의 아들이 누구야? 아니 쉑터의 아들 아니 쉑터의 아들 아니니까?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쉑터의 아들이 앤더슨이잖아요 아이씨 뭐 쉑터의 아들이 누구야? 쉑터의 아들 김윤총 아닙니까? 여튼 뭐 그렇죠 그 발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 쉑터를 열심히 홍보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아티스트였는데 여튼 그걸 떠나서 앤더슨이 진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형이 방금 이거는 그냥 가요 기타인데 라고 하는 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타가 어느 EQ떼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되고 어느 위치에 있어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리고 작곡가가 특히나 발라드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기타를 받는 사실은 이런 거여서 타일러 좋긴 한데 무겁지 무겁잖아 무거워 그래서 예전에 타일러가 잠깐 유행해서 맞아요 훅 들어왔다가 다시 앤더슨으로 이제 모든 이제 업계 형들이 좀 회귀했던 게 맞아요 걔는 너무 남자야 이게 앤더슨 듣다가 타일러 딱 들으면은 이야 멋있는데 이러고 몇 번 듣는데 몇 번 듣다 보면 아유 멋있는데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이 앤더슨으로 회귀하게 되는 딱 그게 뭐냐면은 앤더슨만 듣고 있으면 좀 심심한가 싶은데 또 결국 어떤 포인트에서 앤더슨만한 진짜 걸리적거리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깔끔한 레코딩 사운드가 더 없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저도 앤더슨 유저이기도 하고 제가 선호하고 또 많이 듣는 톤이 앤더슨인데 그것과 쉑터의 일맥상통하는 느낌 때문에 제가 이 기타가 딱 듣자마자 이건 그냥 가요기타잖아 이런 느낌이 그런 포인트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거를 300만원에 뽑아냈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쉑터의 놀라운 점이고 저희가 그렇게 그때 당시에 쉑터가 탑기어를 월간 탑기어를 진짜 씹어먹다시피 연간 탑기어도 그랬지만 2018년, 19년에 쉑터는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그럴 그때 당시에 쉑터의 위용을 다시 한 번 오랜만에 느끼게 되는 그런 레코딩 세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는 쉑터도 이제 앤더슨 유저이다 보니까 뭔가 그렇긴 한데 이누영이 이제 듣고 뭐 지금 바로 이런 피드백을 해주니까 저도 좀 새삼 새롭고 네, 네, 네 뭐 하여튼 좀 다시 느껴지네 왜 이게 그때 탑회를 받았는지도 좋네요 진짜 이렇게 이런 경험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보니까 와 쉑터 대단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완벽하게 같은 가격 306만 9천원, 307만원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아메리칸 울트라입니다 사실 이거 해놓고 여러분 이제 드디어 팬더를 가지고 레코딩을 하러 아, 드디어 스튜디오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가도 되는 거지 우리가 미리 검증을 한 번 해드릴 테니까 진짜로 싸들고 스튜디오 가기 전에 저희 방송 먼저 챙겨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비교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똑같은 레코딩 세션 이번에는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 퀘스터 험씽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돼 너무 신나는다 김우처 화이팅! 마무리해주세요 네, 방금 정민 채널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